반갑습니다. 정규의이신 메가스터디 학습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8월 31일 날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원래 9월 모의고사는 9월에 보는 건데 이번에 팔모가 된 거예요. 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인천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기로 했고 경기도가 미실시라서 일단 서울 지역이 미실시인 경우보다는 표본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고1, 2학생들도 그렇고 고3 학생들도 보는 가장 큰 규모의 모의고사 날입니다. 일단은 이 시기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쨌든 방학 때는 선행을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항상 선생님 대답은 한결 같아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해야 되는 이유랑 해야 되는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학 하하느라 정신없을 거고 그다음에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이 사실 굉장히 좀 찐하진 않죠. 왜냐하면 곧 있으면 여러분이 고3이기 때문에 이미 모의고사에 대한 중요성이랑 대비는 하고 있을 거라서 모의고사는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고1 친구들 있어도 많아요. 첫 번째는 모의고사 대비 따로 해야 할까? 이런 바로 근본적인 질문인데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수학을 잘 하는 것과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이 동기화가 돼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공부를 잘 알게 되는 원동력도 생기고 좋잖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공부를 하는 영역이랑 시험을 치르는 영역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시험날 배 아프면 갑자기 배 아프면 내가 공부한 걸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게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모의고사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초단기간, 초집중을 해서 암기를 모두 다 풀어내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좀 멀리 봐서 수능 뒤 연결을 시키자면 굉장한 장기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름, 한 달 정도 꾸준히 외우고 벼락치기하고 사실 꾸준히 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벼락치기를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정말로 꾸준히 틈틈이 내가 모르는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해서 3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점수가 조금 올라요. 그 와중에 모두 다 대부분 포기를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더해 성적이 오르는 경우인데 일단 풀이 시간, 모의고사는 30문제예요. 30문제 안에 전보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전보다 쉬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문항들을 보고 아 그럼 2점, 3점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지? 4점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지? 주어진 시간 안에 내 능력을 온전히 다 쏟아 부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내신 시험은 풀지 않고 혹은 찍고 엎드려 자는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든 친구들인데 모의고사는 시간이 오히려 많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풀고 엎드려 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주어진 시간을 내가 온전히 다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해봤느냐. 내가 이쯤 되면 몇 분 정도가 지났을 거고 몇 번을 풀고 있을 텐데 내가 평소보다 3문제 늦게 풀고 있네. 아 그럼 어렵다. 혹은 빨리 풀고 있네.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의식하지 않아도 막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 배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쭉 모의고사를 보면 어렵게 나오던 고2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 활용이나 수열이나 아니면 수2에서 도함수의 활용 특히 미분과 적분 파트에서는 킬러 문제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모의고사를 보니까 10번에 이게 들어와 있네. 삼각함수 활용이 왜 3점짜리지? 근데 삼각함수 활용이 3점짜리면 뒤에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이번 킬러는 다른 쪽으로 변화하였나 보다. 내가 그동안 삼각함수 활용이랑 도함수에 활용해서 적분 파트를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2점짜리로 나와버려?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어려운 유형이 2점짜리야? 뒤에 다른 게 있나 보다. 그럼 조금 더 신중하게 풀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 2점, 3점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아 역시 계속 의식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풀려. 그러면 뒤쪽에 그냥 무난하게 원래 나오던 유형들이 킬러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좀 유연하게 확보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 적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그랬는데 학생 때 영어 영어 문제집이나 학원 교재들은 한 페이지에 한 지문씩 있잖아요. 너무 잘 풀었어. 근데 어느 날 모의사를 보는데 시험지를 딱 넘기니까 영어가 빼곡히 차 있는 거야. 아 근데 막 갑자기 울렁울렁거리고 토 쏠리고 영어 울렁쭈 있었어. 수학은 한 문제 한 문제 풀겠는데 아 3점 4점 21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야. 4점 공포증 이런 게 여러분들이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상황을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한 친구들처럼 여러분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낯설고 와 나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당장 모의고사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풀어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모의고사를 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내신과의 차이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신은 초단기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주어진 시간도 길지 않아요. 40분 50분 빨리 빨리 후덥닥 풀어버리고 안 되는 거 포기하고 버리면 되거든. 근데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평소에 나오던 그런 유형들이 어떻게 박혀 있느냐 그동안에 내가 공부했던 그 스피드대로 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개념이 나도 모르게 딱 젖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점수가 사실 좀 힘들죠. 보통 88.1등급인데 88, 85 그렇게 생각하면 4점짜리 한 3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신 시험 때보다 모의고사 때 훨씬 더 등급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내신은 사실 여러분들이 1, 2등급이라고 해서 1, 2등급 떨어지는 거에 대한 예민함이 굉장히 좀 큰데 모의고사는 뭐 이렇게 좀 찍고 어떻게 맞춰도 등급이 잘 나오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예전에는 고1 모의고사나 고2 모의고사 등급이 3학년 때보다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내가 고득점을 받지 않아도 좋은 등급이 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점수를 같이 올려야 되는데 점수는 그대로인데 등급이 떨어지니까 성적이 떨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 내신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문지립 추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무조건 모의고사 기출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루는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 기출은 문제 위험과 구성이 모두 다르고요. 사실은 많은 학교들에서 모의고사 형태로 지금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지만 내신 시험과는 엄연하게 좀 많은 차이가 있고요. 30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대한 트레이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은 두 가지거든요. 모의고사 시험지 모의고사 시험지를 모아 놓은 책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문제들을 모아 놓은 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모아 놓는 거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고 까먹지 않았을 때 시간 연습용으로 쓰는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는 거는 기출 문제집이거든요.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잣땡 스토리 같은 문제들인데 사실 기출 문제집 중에서도 선별이 되어 있는 것과 몽땅 다 수록해 놓은 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기출 문제집을 최대한 두껍고 해설지가 많은 책을 그냥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집은 내가 전부 다 푸는 문제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이 약간 가물가물하다. 그럼 그 파트만 골라서 다 풀어버려야 되는 거거든. 사전식으로 푸는 그런 용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이 단원별로 되어 있는 유형들을 좀 추천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대비를 좀 단기간 내 하고 싶다. 지금 8월이니까 한 달 정도 만에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서점 당장 달려가서 제일 얇은 기출 문제집을 사셔서 수학 상 다 풀어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 상하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수 상 다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대비 가능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약간 좀 시간 없다. 나 수학 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출 문제집을 사서 그러니까 회차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서 적어도 3회, 4회 이상은 풀어보고 시간 연습하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는 알아야 여러분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점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됩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는 잠깐 창피하고 많은 시험 그리고 내신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엎드려 자거나 혹은 편하게 시험 볼 수 있는 날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마 3학년 돼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모의고사라는 게 여러분 고2, 요2, 땅! 해가지고 고3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딱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고3 때 실력 발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고1, 고2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미리 연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얘기했던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에도 6월에도 9월에도 11월에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 헤비하게 가져가진 않대 3학년 돼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져가진 않대 선행과 복습에 대한 유연성을 스스로 잘 조율해가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남은 방학 얼마 안 남았지만 잘 보내시고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